여기가 길이였군요 이렇게 만들어놨구만요 최강의 양손검에 최강의 활까지 있다 이거 은신해가지고 하나씩 잡읍시다 재밌는 사냥이 되어있구만 이리 갔는데 거미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니지? 은신 3배거든요 찍어서죠 거의 다 한방일겁니다 강타보다 셀거에요 지금 양손검 그건 아닌가? 여기는 이제 시체 저장하는 데고 쇼컷으로 돌아오는 데고 여기 왔던 맵 같은데 바닐라 맵 같은데? 그 가면 있는 데 아냐? 바알그?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여기에 한명 있어야 되는데? 없네 아 그리고 아마 이제 식사하는 데가 있지 않나? 아 맵이 섞여있나 보다 여기는 그 그 동네 아니야 그 흡혈기 사냥하는 데 어느 동네야 지금 도시에서 사람들 끌고 가서 이야 민신 필요도 없어 너무 쎄 딜 너무 쎄 어디서 안보인데나? 저거야? 야 달달 보석에다 락피까지? 잠깐 뭐 있어 뭐 있다 지금 강력 아 이거 기본 데미지가 높아서 숙련도 올라가죠 잘 쓰겠습니다 잔잔하고 좋은데 이렇게 갑게임하니까 아 이러지 말자 얘들아 뭐야 한방에 안죽어? 거 이리와 뭐야 넌 목걸이 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거 아니고 제니아에게 목걸이 돌려주자 잠깐만요 아 아무 능력도 없어? 그럼 돌려줘야지 아 얘한테 돌려주라고? 그럼 시체는 뭐 주고싶은거 없니? 아 뭐 활 줬으 아 이거 근데 아냐아냐 반지에 가자 그만 더 들고 왔습니다 반지 주면 되겠네 뭐 어쩌라고 내가 나땜에 자평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래 아 반지는 이제 아 반지는 다르게 계산이 되는군요 궁술 기술을 향상시켜준다 기분좀 어때 나도 알아야지 괜찮아 리그모 데려오겠다고 약속할게 알았지 뭔일이 있었어 늑대는 공격 안했어 리그모도 곰이랑 좀 친하죠 껴봐 꿈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목소리들 떨자리게 해줄게 안 좋나봐요 뭐야 쟤 왜 자꾸 밖에 나가있는거니 뭔데 뭐 오고 있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아 아 아 안돼요 웃기지 마세요 진짜 아 그러지 말라 안지 죽이고 뺏을 수 없나 아 오졸하고 지키라고 아 열받네 나 1반 활로 1반 활로 바뀌었어 뭐야 칼날 포탑이야 칼날 포탑 오기만 해 오기만 해 다 썰려나가는 칼날 포탑이야 어 활도 있어 타워 디펜스야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왜 이렇게 많냐 뒤에 수관이 안되는거야 어쭈 피해 누가 뒤에서 화염기술서 뭐야 쟤 누가 정령 소환했어 이리 오세요 청소시간입니다 쟤 누구에요 누구세요 야 너 누구야 아 새틀이야 언제 왔어 음 에이드리아스의 지령서 아직까지도 여기서 손을 뻗치네요 지령서 한번 읽어볼까요 애도 데려갔으면서 유오드 치안분대장에게 저 증오스러운 리그모어의 수호자가 팔클리스 남쪽에 있는 지저분한 여자사냥꾼의 야영지를 은신처로 삼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수호자가 죽고 리그모어를 구속한 지금 그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해제할 필요가 있다 지적자 나의 분대를 데리고 이 야영지를 찾아내 불태워라 그곳에 있는 자 모두 처형하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틸라 에이드리아스 장군 지 이름만 뒤에 써놨어 반갑다 리그모어 어디 있어 앞으로는 네가 지켜라 나는 구해올 테니까 그럼 되겠네 내 활도 좀 주고 제니스의 한을 풀어준건 난데 시방 반지랑 활이랑 화살까지 다 가져갔어야만 했냐 열받네 킹 봤죠 아 필요없는거 먹었어 아이씨 아 대화해야돼 쟤랑 또 그냥 어디에 있어 전인문이 있는곳에 잡혀있으나 알만한 남자는 누군데 존트 말레삼이라고 알고있어 뉘오덕 아주르의 성소를 파괴했을때 거비질링 분명하다 존트 말레삼은 계속 나왔었죠 읽었을때 엠 인테 Thanского 해 assist 어떤지 좋아 존트 말레삼 어딨어 그 넉 통 éch 여기서 앉아 다 막으라 그래 앉이 선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 생각에는 이야기를 또 나눠야 돼? 어 집이 있어 지도를 표시해줄게 나 빨리빨리 넘기긴 했는데 별 중요한 내용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흥미 있으신 분으로 멈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군 낡은 동작으로 내려가 알톰을 만나라 작별이다 세트리가 증거를 지울 거야 농장이 있어 모두에게 설명해 주시오 이번 퀘스트는 재미없는 부분이 좀 많네 trivia 단과 저희도를 이용해 주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아도 다가가고 싶어 주변의 경원에 진행하고 있는 곳이 확신을 누나 거친이 우리의 예을 집중으로 계속 진행하여 집에 오는 곳에서 아니 그건 내 집에서의 집중으로 애들 중간에 네 눈에 빠진 애는 그래도 내가 그two 장부가 있는 집중으로 꼭 지구를 condemn 지구 당신과 Cirilla 여전히 단지 뭐야? 야! 뭐야? 니 문제가 아니야. 손을 놔도 있잖아. 뭐 설득된 거야? 뭐 설득된 거야? 뭐 설득된 거야? 시끄러워요 설득 됐잖아요. 듣지도 않는구만. 빨리 가자. 뭘 때리고 있는 거야? 좋아. 농장 주택. 알겠습니다. 분명히 넓지. 네. 또는 네가 나의 마시지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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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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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